웃음과 행복을 전하는 시간, 김명성의 아이올라요. 안녕하세요. 김명성입니다. 조준희씨, 즐거운 이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한 가지라도 나를 즐겁게 하는 걸 정확히 알고 그것을 적절히 잘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스트레스 쌓일 일이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취미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사회생활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여러분들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은 시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노래 덕분에 나이를 잃고 청추를 돌아간 듯 즐겁게 사시는 분들 많은데요. 흘러가는 세월을 탓하기보단 그 자체를 즐기는 법을 알려주는 노래입니다. 자, 오승근씨에 모자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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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하나도 느낌도 하나도 모두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이 있네 눈물이 하나도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하니까 좋은 마인드 사랑하니까 좋은 마인드 너의 희생이 있네 내 소수의 하나가 소 사랑하니까 좋은 마인드 사랑하니까 좋은 마인드 한글자막 by 박진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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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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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